아, 맛있어요. 아, 근데요. 그 두 사람은 언제 붕괴하나요? 아유, 붕괴술을 꺼내줘도 마요. 그 말 때문에 하마터면 나 똥될 뻔했는데. 어? 어? 아, 왜요? 그 치킨언니가 붕괴하는 절대 안된대? 에, 안되겠다, 연주씨. 얼른 쪼꼬미하고 보내야겠다. 어구, 나 말자 하거든요. 아니, 치킨언니 왜? 붕괴는 왜 안되는데? 그 쪼꼬미 이거 왜 안되는데 왜? 야, 그만하고 비번 불러봐. 얼른 억는가자. 어, 말 돌리지 말고. 언니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우리 사령관한테 들이댄 수가 있다. 마음대로 하셔. 내가 들이댄다고 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것 같아. 왜, 왜? 모르는 소리. 아니, 그거 거시겠다고. 그, 그 똥꼬. 똥꼬 안되는 법 있나? 아, 참. 안 그래요, 사장님. 아, 계좌나 불러봐요. 빨리 비번 불러요. 아, 이 사람이 말이야. 나 아직 할 수 있게 쪼꼬미한 것이 아니야. 붕괴 붕괴 하라고. 붕괴 붕괴. 아유, 빨리 비번 눌러봐요. 아유, 이 사람들 어떻게 돈을 빼요. 그러면 어떡해. 아유, 아유, 아유.